전남 화순군이 유아 보육에 초첨을 맞춘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에 나섭니다. 전남 화순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진행하는 만원 임대주택이 주거 부담을 줄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팀 신설이 국제적 흐름에 따른 해결책이 있다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유아 보육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인구 소멸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6개월에서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했고 부모의 출장과 야간 경제활동을 비롯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월 80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